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연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실시간을 켜봤어요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오시네요 일단 애깨를 만져볼게요 아직까지도 사람이 안 들어오셨네요 아무도 이 시간에 바쁘신가? 배고프신진 모르겠지만 저는 애깨를 감상하면서 기다릴게요 근데 애깨가 너무 이쁘고 진짜 좋네요 너무 이쁘고 느낌도 젤리젤리에서 좋아해요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이 시간에 바쁘신가? 그때쯤에 들어오시지 않나요? 원래 바쁘신건가? 그러시면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시간에 사람들 다 다 들었던데 아닌가? 뭐지?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하 지우게도 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지금 근데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요 그냥 시신 끌게요 안녕 뭐야 실시간이 안 켜져있었잖아 그럼 내가 이동하기 계속 뭐한거지? 으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이름을 까먹었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내 이름이 뭐였지? 여러분 내 이름이 뭐였죠? 내 이름이 뭐지? 쇼.. 쇼쇼쇼쇼쇼ropol 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시시간을 켜 봤어요 아..그런데..제가 어..오늘은 그냥 처음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간을 켜봤어요 네 켜봤대 이렇게 실시간 보시를 해봤어요 지금 11시가 넘어서 어..조용히 하는 것도 맞고 여기를 좀 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조용하지 않나? 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재밌어서 소리는 안 들릴 걸로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버전 실시간을 해봤고요 네 그러면 이런 하찮은 영상 많이 많이 보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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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